최근 교수의 스와노세지마 화산과 사쿠라지마 화산이 연속 분화 그리고 2월 23일 수요일에 교수 기리시마산 부근에서 연속 2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하루 뒤인 2월 24일에는 아소산의 경계레벨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 기리시마산 부근의 지진은 작년 2021년 11월에는 화산성 분발 지진이 하루에 9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교수 지역이 화산들이 계속하여 분화와 경계 레벨이 상승하면서 위험신호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의 사물달 들어서면서 교수 남쪽의 화산섬인 구치노에라부 근처에서 화산성 지진이 연속 발생을 하면서 교수 지역의 지진과 화산폭발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의 지진의 남북의 균형을 맞추듯이 화산의 남북의 균형을 맞추는 부레고리 지역의 화산의 폭발이 발생 중인데요. 부레고리 지역인 일본 교수 지역과 동시에 역시 부레고리 지역인 러시아의 캄차카반도에서도 연속 화산 대폭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캄차카반도를 살펴보면 최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러시아의 캄차카반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러시아 캄차카반도의 대표적인 화산인 베지이미안이 화산이 3월 14일 월요일 폭발로 인하여 분연히 6100m까지 올라갔었고 하루 뒤인 3월 15일에는 27000피트 8200m까지 올라갔으며 하루 뒤인 오늘 3월 16일에는 분연히 무려 12000m까지 올라가면서 일본과 전세계의 화산학자들이 커뮤니티를 통하여 화산재들이 일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캄차카반도 베지이미안이 화산 근처의 캄차카반도에서 가장 큰 화산인 시벨루치 화산도 어제 3월 15일에 분할을 하여 분연의 높이가 4300m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시벨루치 화산은 1964년에 대분할을 하여 분연히 15000m까지 치솟아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1964년 러시아 캄차카반도의 대폭발전에 1964년 1월 24일에 화산성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5월에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7월 25일에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 11월 12일에는 시벨루치 화산으로부터 550km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 바로 시벨루치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캄차카반도의 상황을 되돌아보더라도 지진과 화산 폭발은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캄차카반도의 베지이미안이 화산과 시벨루치 화산의 연속폭발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항공기 운항 위험에 대하여 최고 수준 경보인 적색 경보가 발령됐고 앞으로 다시 계속하여 분출되는 화산재는 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화산재는 항공기들의 위협이 될 수도 있으며 화산재가 항공기 엔진으로 흘러들어 기계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한편 베지이미안이 화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러시아 캄차카반도의 클루첩스쿠이 화산도 폭발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클루첩스쿠이 화산은 분화구가 해발 4,800m나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유라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화산으로 분류되는 대표적 화화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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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